자, 정치적인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있는 문제는 정치약과 공방, 공방, 정의할 수 있는 공지 상태가 잘못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하다 하다 안되니까 거기까지 가십니까? 네? 하다 하다 안되니까... 하다 하다 안되니까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